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누가 머물며 누가 더 할까 온전하게 우리를 행하고 마음의 진심 말하는 자라 그는 자기 자기여로서 험다만 하고 친구에게 악행치 않고 자기의 웃을 비방치 않네 하나는 물 처벌인 자를 만명된 자를 멸세를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를 존중해 주님 사랑해 그는 이제 취하지 않고 내 물 안치네 죄 없는 자를 죄 없는 자 해치지 않아 그는 영영이 무덤치 않네 아멘